토트넘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영입하려 한 페드로 포로를 바이아웃 금액까지 지불하며 팀으로 데려오길 원했다. 스포르팅 소속 수비수며 공격적인 재능도 뛰어난 포로를 영입해 후반기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토트넘은 공식 입장을 통해 포로 계약 소식을 알렸다. 구단은 스포르팅으로부터 포로를 영입해 기쁘다라고 환영했다. 포로의 등번호는 23번이다. 시즌 후까지 임대 신분으로 뛴다. 이후 토트넘이 약 530억원 이적료를 지급하면 완전한 토트넘 선수가 된다. 토트넘 입단 후 포로는 토트넘에 오고 싶었다.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란다. 경기장과 팬들 모든 게 인상적이다라며 이적 소감을 전했다. 콘테는 프리시즌 중 루카스 모우라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는 실험도 펼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적 합의와 취소설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마지막 날까지 양팀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무산될 뻔했지만 포로의 족도 결국 중지구를 찍었다. 토트넘은 리그 우승을 놓지 않고 있는데 케인, 손흥민, 콜루셉스키는 휴식 없이 계속해서 주전으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콘테 감독은 꼬준이 최소 2명의 영입이 있어야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케인도 이번 시즌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